오늘은 맛있는 고기를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갔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올레시장 근처에 상당히 괜찮은 고기 맛집이 있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워낙 유명한 곳이어서 아시는 분들 꽤 있을 수도 있는데요. 서귀포에 있는 웅담식당입니다. 웅담식당은 속뚜공 오겹살 전문점인데요. 정말 퀄리티 좋은 생고기 오겹살을 맛볼 수 있는 집이기도 합니다. 1993년 7월 8일부터 영업을 해서 현재 거의 30년째 영업 중인 오래된 노포 식당인데요. 일단 주차는 주변 빈 곳에 알아서 하시면 되고 영업시간은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매주 일어있는 휴무고요. 일단은 식당 식사 시간대쯤 방문하였는데 손님들이 워낙 많아서 잠시 대기판에 이름 적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내부는 적당한 사이즈로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고요. 손님들 정말 많이 찾는 그런 곳이었고 이곳은 식탁이 테이블이 대리석 상판으로 되어 있는 게 좋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면 메뉴는 오겹살이랑 볶음밥 이렇게 밖에 없는 곳이고요. 주문하고 나면 바로 밑반찬부터 세팅이 됩니다. 밑반찬들 고기랑 같이 먹기 좋은 것들만 딱 나오고요. 부족한 것들은 더 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주십니다. 솥뚜껑 맛집답게 솥뚜껑 돼지 비계로 한번 손질해 주시고요. 불판 달궈질 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판에 김치랑 파채랑 멜젓이랑 이렇게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같이 고소 먹으면 맛있고요. 먼저 이 오겹살 3인분을 주문하였습니다. 두 명이서 방문해도 양이 적기 때문에 일단 3인분 넉넉하게 주문했고요. 확실히 고기 때깔 상당히 좋아 보이고 일단 3인분이어서 그런지 양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 제주도 이 오겹살 정말 때깔도 좋고 두툼하니 다 잘라져서 나오니까 바로바로 구워서 먹기 좋습니다. 솥뚜껑 달궈지면은 오겹살 올려서 구워주는데요. 정말 고기에서 기름기 나오는 게 제대로 보이고 구우면서 지글지글 거리는 사운드도 좋아서 뭔가 되게 뱃속을 자극하고 입맛도 더 땡기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고기는 또 금세 익어지니까 바로 먹어주면 되는데요. 이 비계 비율 적당하니 이 기름장만 살짝 찍어서 드시면은 꽤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고 아니면 뭐 쌈을 싸서 먹어도 정말 맛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날 같이 간 분은 원래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분인데 이 집의 오겹살은 거의 인생 맛집이라면서 정말 잘 먹는 또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먹어봐도 이 집의 이 고기는 상당히 맛있고 그리고 김치나 이런 팥제김치까지 같이 먹으면은 또 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어서 마음에 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웅당식당은 제가 지금 한 두 번째로 방문하는 식당이기도 하는데요. 서귀포 쪽에 가서 고기 먹을 때에는 항상 좀 이 식당 가서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날도 이제 고기 먹자고 해서 바로 이 웅당식당 생각나서 이 식당을 찾았는데요. 사장님이랑 직원분들 되게 친절하고 정말 고기 맛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1인분 더 추가를 하였습니다. 1인분 역시나 때깔은 아주 좋은 퀄리티로 나왔고요. 바로바로 거서 먹어줬습니다. 좀 두 명이서 4인분 먹기에는 양이 조금 많다는 생각 들었지만 이 오겹살 특유의 이 쫄깃한 식감도 좋고 정말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너무나 좋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볶음밥 주문하면은 된장국도 내어주시고요. 볶음밥 2인분도 다 볶아져서 이렇게 솥뚜껑 위에 올려주십니다. 조금만 더 뭐 이따가 바로 드시면 되는데요. 볶음밥도 약간 좀 단맛이 있는 편이지만 한 입 먹으면 누구나 좀 좋아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볶음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볶음밥, 이 고기랑 볶음밥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둘 다 주문해서 먹어줘야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볶음밥에 고기 올려서 또 드시면은 또 다르게 더 맛있는 맛을 또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30년째 영업 중인 웅당식당, 이 오겹살 하나로 승부를 보는 곳인데요. 그만큼 고기 퀄리티 좋고 진짜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일단 서귀포 쪽에서 뭐 숙박을 하시거나 근처 가서 고기 먹을 일 있다고 하면은 웅당식당 이곳에서 가서 드시는 걸 되게 추천드리고 그냥 제주도 금고기보다 더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